안녕히가세요 여기 드럼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 샬리와 함께 뮤직비디오 촬영을 찍게 돼서 콘티를 봤는데 가늠이 안 돼요 내가 잘 할 수 있으려나? 약간 걱정도 들고 10시가 돼? 15시 이번에 하이라이트가 되는 일정이 미디어 브리핑인데요. 7명이 선 게 여사 나온 게 없어요. 생각보다 무겁던데요 분위기가? 좀 뭉쳐가지고 그러면 이동 반경을 좀 주의자 그게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좁아서 약간 잘해야 돼. 우습지 않아요. 말 한 순서대로 이렇게 줄 서가지고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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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떤 질문을 하던가 영어로 그것만 대답하는 거예요. 오늘 기분이 어땠어요? 음악은 언제나 오늘 뭐 먹었어요? 음악은 언제나 오늘 뭐 먹었어요? 음악은 언제나 오늘 뭐 먹었어요? 음악은 언제나 드디어 아침이 밝았네요. 우리 혼자 있을 때가 여행 다른 점일 보다紀olar 이렇게 부담감이 그것은 일곱으로 나눠 Avail kids 수그러das Viele своего 수고 렛츠고! 하늘은 깨끗한가 내 오빌적이구나 우리는 안 말할 수 없을 때 아, 그러니까 이게 주민이 돼야 돼 여기에서 다 걸렸다가 태형이 얼굴 내리고 배역관 온 소감 가볍게 하는 게 낫냐, 형식적으로 하냐 아니, 좀 가볍게 하던데 배역관 배역관 밥 맛은 어땠어요? 응, 역시 음악이 계속 있잖아 저 그거잖아요, 디지몬 어드벤처에 아니, 검은 색깔, 저거 깨야 돼요 저거 롯데타워 워싱턴 쪽 아니냐? 저거 때문에 디지몬 나빠지잖아 저기서 그 스파이더맨이 위에 올라가서 들어가는 곡이잖아 아, 저기가 스파이더맨이야? 아, 그건가? 진짜 아, 그래? 위에 차이가 조그맣게 있네 맞는 거 같은데? 야, 종구야 너 영화 좀 많이 봤구나 요! 요, 브로! 하이! 나이스, 나이스! 땡큐 하이! 하이! 어떻게 해야 돼? 오, 좋아 신기하다 청와대 배역관 저희가 웨스트윙에 따르면 와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또 이쁘다 좋은 기회가 됐네요 오, 첫 음법 이게 서버맨이라고 이게 미국 가니발 같은 거예요 오케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는 화이트하우스 배역관이고요 아주 좋은 기회로 배역관에 오게 돼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화이트하우스 배역관입니다 굉장히 또 뿌듯하고 영광스러운 순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의미로 온 곳이라서 투어를 하는 의미도 되게 남달랐던 것 같고 또 중요한 시간이 앞으로도 남아있는데 잘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아시안 그리고 그런 분들의 어떤 증오 범죄가 늘었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해서 또 저희가 어쨌든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또 갑자기 미국에 한 번 더 오게 됐고 굉장히 좀 긴장되긴 하는데 저희 할 일을 잘 완성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어? 우리 집처럼 자, 매너가 이거 뭐라는지 한번 알려주시면 안되겠네 매너가 사람을 만드는 매너가 벗어와 벗어와 우리 집은 처음이지? 도서관 도서관 같은데? TV에서 보던 것들 봐서 좀 신기하긴 하더라 제가 꺾지 않았을 때 여기 있었어요 Q&A입니다 Q&A 딩딩 재밌네 굉장히 멋있는 곳이야 Q&A 야 근데 진짜 미국 통역을 만난다는 생각이 약간 좀 약간 좀 실감이 안 나긴 하네 통역을 중간에 치고 들어오는 거 없이 멤버분들이 그냥 영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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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를 쭉 해요 바로 바로 저희는 AANHPI 커뮤니티와 뜻을 함께 하고 P&I 그림이 있는 존재로서 남준라 이거 혹시 한 번만 읽어 줄 수 있니? 아예... 아니아니... 헤리티즈 먼스를 어떻게 발음하는 게 좋을까? 아예앤앤앤피아이 헤리티즈 먼스 헤리티즈 먼스? 오케이 그럼 우리는... 저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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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와 나 그때 진짜 살 떨려는데 근데 내가 옆에 있었거든 Sorry Mr. Prison 잘 들쳐가긴 했어 나였으면 완전... 유엣 때? 완전 백진했을 거야 이 페이지잖아요 한 두 장이 넘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다 외웠었는데 하다가 이게 심장이 너무 뛰어서 목소리가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고 있자고 봤는데 그래서 내가 옆에 있었는데 유엣 때가 좀 안 떨리게 했어 그래서 넘기려고 죄송합니다 아 진짜 이 심장이 뛰니까 목소리가 아예 안 나오네 나도 그래 나도 그래 근데 어쨌든 우리가 들어가서 포지션 잡으면 거기서 이동할 필요는 없는 거지? 그냥 각자 한 마디씩 하면 되는 거지 그 자리에서 그냥 가운데 마이크 있잖아 마이크가 가운데 있어요 여기 잡고 내가 가운데 쓸게? 그냥 이렇게 서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둘러서 좀 하면 될 거 같아 오케이 멘트 순서대로 서서 들어가서 한 명 하고 봐가지고 이렇게 축축축 돌면 될 거 같아 자 리허설 한 번 해보자 그럼 한 번 자리를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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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준이 다음이 나야 내가 자 딱 들어와 내가 서 내가 서 서면 내 왼쪽에 누구야 순서대로 봐야지 쟤 다음 누구야? 쟤 다음 누구야? 쟤 다음 누구야? 나 나 이렇게 이렇게 가면 동선이 부딪히잖아 이렇게 돌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아니 돌 필요도 없고 그냥 이렇게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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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반언으로 쓰잖아 진민이 형 여기 내가 가운데야 그리고 멘트 마지막이지? 딱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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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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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To discuss the important issues like anti-Asian hate crimes 남준이 들어가고 진영 나오고 오늘은 AANHPI Heritage Months의 마지막 날입니다 저희는 AANHPI 커뮤니티와 뜻을 함께하고 기념하기 위해 오늘 배학관에 왔습니다 그리고 진영 여기 들어오고 다침이 나오고 일하지 않고 없지 최근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한 많은 충고 문제 굉장히 놀랍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일이 간설되는 것에 좋은 것에 도움이 되고자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목숨을 내고자 합니다 당연히 저 언어 문화가 된 처음부터 다시 해보자 종이 왔으니까 다시 하자고? 종이 왔으니까 자 자 자 제대로 해봐 자 자 제대로 해봐 입장부터 해보자 입장부터 해보자 왜 이렇게 걱정이 많아요? 걱정이 많아 지금 AANHPI AANHPI 야 헷갈리게 하지마 자 자 BTS 자 일단 남준이 기준으로 딱 둘러싸고 네 하이 Thank you Karen for your kind words It is a great great honor to be invited today to the White House to discuss important issues of anti-Asian hit crimes Asian inclusion and diversity 올려둬야 돼 올려둬야 돼 올려둬야 돼 오늘은 AANHPI Heritage Month의 마지막 날입니다 저희는 AANHPI 커뮤니티와 뜻을 함께하고 기념하기 위해 백악관을 방문했습니다 괜찮죠? 지민이 최근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한 많은 증오 범죄에 굉장히 놀랍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일이 근절되는 것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 자리에 빌어 복습을 내자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저희 음악을 사랑해주는 다양한 국적 어두운 문화를 가진 팬 여러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정국이 이 모든 걸 연결해주는 음악 슈가 형이 여기로 와야 돼 슈가 형이 여기로 와야 돼 음악 정말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형이 여기로 와야 돼 그 다음에 형이 들어가서 멘트하고 네 멘트 되게 중요하다고 네 옳고 그름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의미 있는 존재로서 이게 나오면서 얘기하죠 이거 이제 남재이가 와야 돼 근데 이게 나오면서 얘기하지 말고 와서 정확하게 쓴 다음에 하고 이렇게 해 스탑 에이션 헤이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여기까지 왔고 떨지 않고 잘 해보겠습니다 방탄 파헤팅 너는 진짜 잘 어울려야 돼? 근데 왜 이렇게 잘 어울려? 근데 왜 이렇게 잘 어울려? 왜 이렇게 잘 어울려? 왜 이렇게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안녕하세요 BTS 오늘의 화이트하우스와 함께 오늘의 화이트하우스는 오늘의 화이트하우스에 대한 진짜 목소리 크게 떼주시던데? 약간 눈물 났대요 멤버들과 같이 저희가 왜 왔는지 뭐 때문에 왔는지에 대해 얘기를 하고 왔는데 아까 조금 박자를 젖으시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예 제가 들어가기 전에 제가 AANHPI를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서 저희 멤버들을 AANHNH 막 자꾸 이래가지고 올라가자마자 그것도 올라가지고 살짝 AANHPI라고 했는데 뭐 이 정도는 뭐 귀엽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이게 앞에 보면서 하려고 하니까 이게 눈을 딱 둘째 찍혔어요 이렇게 하는데 둘째 찍힐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친구 도와주러 가봤는데 곧 대종률님 만나러 갑니다 잘하고 오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래도 앉아서 말씀하실 때는 천천히 말씀하시니까 조금 들리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아 이렇게 듣고 있는데 악수하면서 눈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니까 맞아 진짜 돼요 키가 엄청 크셔서 말씀하신대 저희 아미여러분들은 해도 되게 다양한 문화와 인종과 국가를 가진 이제 아미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일에 목소리를 높인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여러분들을 대표하게 해서 오게 됐고 그런 점이 되게 감사하고 앞으로 저희도 좀 더 성숙해가지고 또 좋은 곳에 목소리를 높일 수 있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진짜 너무 이뻐 많은 아미분들을 대표해서 온 자리이기 때문에 좋은 의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미분들을 대표해서 온 거 아닙니까? 오늘 남중이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죠. 남중이 왜 박수 한 번? 와 진짜 짱! 역시 우리 리더! 아닙니다. 정말 다 고생 많았고 어쨌든 정말 저희가 열심히 한 게 이런 순간도 오고 앞으로 저희가 더 열심히 멋있게 해가지고 좋은 모습 보여드립시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죠. 자 어디로 가세요? 저희 한국 돌아가면 활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다. 예투 하면 컴백 아 오케이 예투 컴백 오케이 예투 컴백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